여기서 날을 거야, 저거요? 여기서요? 여기서요? 토끼! 김혜사가 시계쳤어, 짱귀여워! 자, 이 겉에... 이 겉에 광채가 무엇일까요? 무엇일까요? 말해도 되나요? 말해도 된다. 우리 수빈이가 엘슨이 인정한데 엘슨이 나온 토끼죠? 시계토끼 시계토끼 딱 시계... 이렇게 쳐도 되나요? 아, 오늘 아주... 굉장히 기대하세요 굉장히 기대하십니다, 수빈이에 좀 이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, 어떻게 펴는 수빈이가 기대해주세요 머리... 한입 신밥 먹었나 봐요 몰라 심란하네 형을 이상한 나라도 시작할 뻔 이상한 나라 형? 뭐야? 이상한 나라의 감자 바로 여성스러운 화장 어떻게 해! 와, 유래? 조심해야 되겠다. 저 걸리면 안되겠다. 와, 이것저것 잘 먹겠습니다. 왜 이렇게 해놓 dicen? 아, 내 인생 아닌데 여기 전어 좀... 크흐흐흐흐흐흐 머리 보여... 와, 징그러워 아, 깜짝이야, 나.. ords... 징그러워 아, 물고기 잡은줄 알았네. 야, 물고기 잡은거야 아 난 이제 학교 못 가야겠다 이제 이걸 짜리고 난 이따 꺼야 되겠다 난 못 보겠다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 와 여동생 생겼다 여동생 여동생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수빈아 오빠가 오빠가 잘해줄게 아니 수빈이어서 그래도 귀엽지 우리가 하면 거의 뭐 수빈 수빈하네요 엄마 견주해봐 목소리 그럼 못해요 어 약간 지금 괜찮네 못해요 아 괜찮아 이러면 해봐 네 죄송합니다 어디 분위기 좋은데서 이렇게 요구르트 한잔하자고 여러분 여러분 지켜줄게요 오늘 반팔에 안 수고하셨어요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 없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형들한테 양보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화장실 갈사람분 얘들아 화장실 갈사람분 얘들아 화장실 갈사람분 이 부분에 대한 양보가 이리워